안녕하세요~!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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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와우 콜라 콜라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달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그리고 조금 더 맛있어요 이건 소스젤리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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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상큼해져서 치킨과 치킨을 많이 먹었을 때 호로록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식감은 정말 맛있었습니다. 원래는 마늘에 찍어서 먹으러 가는 중 마늘에 찍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. 마늘에 찍어서 먹으러 먹으러 가고 싶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새콤달콤 새콤달콤 드디어 와우 참기름 오징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